오늘 주일 1부 예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갔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남이 하는 대로 덩달아 따라서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친구가 있다면 이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우리들의 친구를 보면 그렇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친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친구 따라 학원 빼먹고 친구 따라 게임 센터 가고 친구 따라 유원지 놀러 가고 친구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보면 세상에 친구 따라 하는 게 그렇게 참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영향만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처럼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십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영향을与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을 꼭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꼭 따라가야 합니다 친구들은 우리를 세상으로 인도하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그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처음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 인생의 절반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 당신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사람 누구입니까? 땡땡땡 상조회 세상에서 죽은 사람 장례 치료주는 그 회사 코멘트입니다 소식을行ってくれる 소식의広告 아나운스입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지켜줄까요? 皆さん本当に誰가皆さんの終わり最後を守ってくれるのでしょうか? 남편이나 아내입니까? 夫や妻なんですか? 자녀입니까? 子供ですか? 아니면 친한 친구입니까? それとも親しい親友ですか?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참 불안해합니다 人は自分の人生について不安がるところがあります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자기 나름대로 준비합니다 그런데自分の人生の終わりを自分なりに準備をするんですね 그런데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 대부분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人々が大部分に自分の終わりを準備するにあたって 準備するのはお金なんです 살아가는 데 참 많은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人生を生きるにはたくさんの物質、お金が必要だからですね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한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先日ニュースで国会議員がこのようなことを言ったんです 사람이 정년한 후에 필요한 돈이 2000万円이래 人は定年後必要なお金は2000万円だと 이렇게 많은 물질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このように人々はたくさんお金が物質が必要だと思っているわけですね 또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많은 물질이 필요하죠 また皆さん死ってから葬儀のためにもお金がたくさんかかるんです 그래서 일본에서는 자기가 죽기 전에 들어갈 무덤을 론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それで日本では死ぬ前にお墓をローンで買う人がいるんですね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보험이라는 것을 들죠 また多くの人々が生命保険に介入しています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皆さんこれらのものが必要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言おうとするのではありません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합당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しかし信じる私たちにとっては これらのものはそれほどふさわしくないなと私は思っております 이러한 준비들은 이 세상에 초점을 두고 하는 준비들이기 때문에 というのはこれらの準備はやはりこのように焦点を合わせての準備ではないでしょうか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에 갈 것인지를 확실하게 정했다면 しかし私がどこに所属していてどこに行くのかそれがはっきり決めて知っているならば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私たちが準備するものは 여러人たちとはちょっと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んですね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どこの 강의の本文では私たちがどこに所属しているのかが書いてあります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 있는지라 私たちの国籍は天にありますと書いてあります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私たちクリスチャンは天国の 시민権を持つもの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この地上に生きているんですが 私たちは天国に所属し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런데 이 천국 시민권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しかしこのような天国 시민権を持つものとして プライドを誇りを持って生きる人 그리고 그 시민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またこの天国 시민権にふさわしく生きている人は それほど多くないではないでしょうか 천국이 아니라 세상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天国ではなくて地上に属して 地上で地上のことを満足している 私たちの心の方が問題があるんですね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리포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地上の本文のピリピの人々がまさにそうでした 当時このピリピの町はローマの植民地下に置かれてありました ローマの 병사의 생활を 마치고 군사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병사들이 빌리포에 살면서 마을이 조성된 곳입니다 ローマで兵士の務めが終わってから 集まって生きていた町が このピリピという町でした 문화와 정치, 언어 많은 부분에서 ローマへ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文化,政治,社会,いろんな意味で 多くの部分でローマの影響を受けている町でもありました 그래서 사람들은ローマ 사람들이 입던 옷을 그대로 똑같이 입고요 それで彼らはローマの人たちが着ている洋服を そのまま真似て着ていました ローマ 사람들이 누리던 혜택과 특권을 그들도 누리고 살았습니다 ローマの人々が受けている恩恵や 特権をピリピの人々も そのまま受け付いていました 빌버 사람들도ローマ 시민권을 가지고 똑같이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つまりピリピの人々も ローマの市民権を持って 同じく味わい楽しんでいたわけですね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누리고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바울이 오늘 빌리포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しかしシトバールは このようなピリピの人々に 明らかに言っています 私たちのいわゆる 市民権はローマではなくて 天にあるじゃないか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천국에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どこで住もうとも 天に国籍のあるものであることを 忘れ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 言ったんですね 그리고 우리의 천국 시민권에 합당한 모습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天国に国籍を持つものとして ふさわしい 生き方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 ということを言っています 천국 시민권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天国市民権を持つとして 恥ずることをなく 行きましょう ということを言っています 우리는 일본에 있지만 중국 타이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この中には 日本に住んでいるんですが 韓国 中国 台湾の 国籍を 持つ人が いるんですね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もし 自分の 外国に対して 恥ずかしい と思いがあるとしたら 일본 사람들에게 나는 한국 사람 중국 타이완 사람 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않을 ことです 日本の方に 胸を張って 私は韓国人です 私は台湾人です 私は中国人ですと 胸を張って 言えないと思うんですね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同じく 私たちが イエス様を信じる クリスチャンであること 恥ずかしいと思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そういうこと 自信を持っていなければ 私たちは 世の人々に 自信を持って 私は信じる クリスチャンです とは言えないでしょう 성도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자라는 확신 자부심 갖고 계십니까 皆さんは 天国に 国籍の あるものとして 確信 プライドを 持ってますか 우리는 반드시 천국 시민권자라는 자부심 갖고 있어야 합니다 私たちは 天国の 国籍を 持っている ものであること の対して プライドを 持ちましょう 그리고 이 천국 시민권자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そして この 天国の 国籍を 持つものとして 준비して いかなければ ならない ものがあります 오늘 本文では 天国に 国籍を 持っている ものとして 準備しなければ ならない ことに 書いてあります 本文で 보면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本文では 주 예수 이 세상を 바라보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を 향해 소망 を 갖고 영원한 생명 을 준비 하며 나아가 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실 예수 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영광 의 몸으로 변화 시켜 주실 예수 님을 기다려 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 의 몸 의 형체와 같이 변화 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낮은 몸 이라는 것은 일본어 성경에 보면 천안 몸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가치 のない 値 のない 体 だ 사실 그렇습니다 事実 そう なん ですね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연약 해집니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병이 늘고 죽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육체는 죽어서 썩어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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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부활 부활의 소망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와 또 믿다가 죽어 잠자는 자들을 모두 다 일으키셔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와 죽어 잠자는 자들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병들고 장애를 가진 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들은 바로 이렇게 행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일만 생각하며 늙어가는 자신을 보고 한탄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면서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한숨 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뻐하며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천국을 준비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늙어간다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생명보험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바꾸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한탄하고 한숨 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시오 다시 오십시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십시오 고린로우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의 속사람인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 소망을 갖고 기뻐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자가 가진 모습입니다 성대 여러분 우리는 믿고 천국 시민권을 가졌는데 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까요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세상에서 살지 못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이 천국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천국보다 이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친구삼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친구삼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친구삼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친구삼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나름대로 준비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의 안심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각자의 국적과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소속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속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 소속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 시민권자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을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탄하고 한숨 쉬지 마시고 힘있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만 바라보면서 세상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소망의 삶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腰の目覧によって、失格します。